네, 저의 팬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즌그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은 저의 팬들. 오늘 부로 팬이 되셨습니다. 아, 뿌듯하네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공연을 보면서 연예인인 줄 몰랐답니다. 네, 제가 방송을 몇 번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CG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한 두 분이야도. 네, 저의 연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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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네, 뒤에서 간다. 아, 네. 뒤에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첫 번째 일요? 두 번째 일요? 두 번째 일요? 네, 뒤에서 가는 건데요? 네, 모르겠네. 와, 네, 한 번 못 시켜서 내려가고. 네, 세 번째 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번째 일요? 네, 첫 번째 일요? 아, 뭐야. 어디라, 이들어. 아, 뭐야. 아, 뭐야. 1, 2, 셋. 2, 2, 3. 아, 뭐야. 매일에 매일에 매일.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때 매우 짜릿했죠. 저희끼리 한 게 처음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의상은 아직 안 입은 거지? 예. 예. 원래 신인이면 리허설 때도 의상을 맞춰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맞춰 입지 못해서요. 창피했었어요. 당황스러웠죠. 어떡해요. 완전 식은땀이랑.. 빨간불이다. 어? 많이 들어오셨어요? 헤헤헤헤. 미션 카드 같은 거예요? 미션 카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안 입학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입학식에 앞서 그동안 연습생활을 하며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선물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돈은 3만원입니다. 6명의 멤버가 N분의 1로 나눠도 되고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고마움분이 입학 허가서를 직접 낭독해야 최종 입학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션! 고마움분이 3만원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사비인가요? 대신 그걸로 선물 사야 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마움분이 한 분인 거예요? 아니, 각자 고마움분이 다를 수도 있죠. 여러 명이 되나? 몰아주게 할까요? 나머지는? N분의 1로 해서 5천원씩 쓰기에는 뭐 살 것도 없잖아요. 몰아주게 할게. 김밥천국.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고마움분이 저희는 너무 많은데 N분의 1 5천원씩으로 드리기에는 저희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어요. 아! 어떤 게임이요? 출발! 어어! 레이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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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미션을 받았는데 너네 다 고마운 사람들 누가 있을까? 우리한테? 너무 많잖아.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근데 3만원으로 주어진 돈은 3만원인데 그걸로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한 사람을 일단 누구한테 드릴지 생각을 해보고 한 사람씩 얘기해보자. 전 애플릭스 맥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유수쌤. 김민석 보컬스. 스승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나는 일단 민석 선생님한테 가고 싶으니까 갈갈ро. 갈 갑 Р ти 인 colon에 이긴 사람 쪽으로 갈까? 게임을 해서? 그럼 이쯤 타이밍에서 유룡 그럼 이쯤 타이밍에서 유룡 선배님 población이랑 민석 쌤 팀을 나누는게 어떨까요? 이른바 선배님 대 민석쌤 아주 괜찮아요 미네드타 진행 좋아 그럼 잘한다 나도 반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다 3대3으로 좋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지 3대3 그러면은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는 우라빈 자 그러면 돈 뺏기 게임 들어갑니다 하이 액션 큐 일단은 가장 첫번째 게임은 눈치게임 동봉 여러분 동봉투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두꺼운데요? 그러니까 이거 3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요? 내 생각에는 이런거 철원짜리 아니야? 철원짜리에요 저는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철원짜리네요 게임 좋아요 저는 우린 게임할 수 있으니까 눈치게임 그러니까 내가 구호를 외칠게요 네 이긴게 아니었구나 핫샷 힛! 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는거에요 알겠습니다 네 1 아직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핫샷 힛! 1 2 3 4 5 답에 둘이 같이 외웠어 뭐 들려야지 뭐 들려 아니 너무 작기네 너 조금만 패 이거 진거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했으니까 하영팀 2천원 획득 2천원 획득 네 intra 너무 기대해 좋아 우리 unlocked 그럼 2천원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한 번 한 번 여기는 공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삐딧둔 사랑해 사랑해 빨리 fighting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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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멤버 6명 3팀 비스트 신하 2PM 얘기했잖아 3병 누구도 다시 말해봐 비스트 2PM 신하 3천원 가자 우리도 6명이거든 히트 4명 그럼 4명 히트까지만 해도 되니까 살수 하영팀 3천원 주세요 여자 솔로 가수 4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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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임정인 화요비 패스 다음 범인 임정인 화요비 진하 3천원 두세요 다시 남자 솔로 가수 4명 대기 귀비 재킹 M D 2 1 4 사 세븐 패스 4명 패스 세븐 화니 브라이언 M 슈퍼주니어 티아라 FX 총합은 아유, 제발! 형, 주관님. 다시 한 번 봐보세요. 패스! 21! 다음, 다음 패스! 막 찍지 마! 25! 정답! 5천 원 획득! 6천 원 남아야지. 6천 원. 지금 6천 원 남아요. 보세요. 그만! 이제 그만해 줘! 이렇게!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진짜 오랜만에 도와주세요! 8천 원 남아! 만 원, 만 원! 8천 원 만에! 6천 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지금. 4천 원짜리 게임 한 번 더 할게요. 아니, 만 원, 아니 7천 원, 7천 원. 4천 원. 7천 원. 5천 원. 알겠어, 5천 원짜리 게임 한 번 더 할게요. 끝났어. 5천 원짜리 할까요?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얻을래. 되게 좋았죠. 나머지 5천 원까지 싹 다 들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동네 눈이 멀었나봐요. 동네 눈이 멀었나봐요. 소녀시대. 라니아. 히트 멤버스는? 24! 땡! 땡! 왜? 22! 정답! 거단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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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니, 저거 어딨죠? 3만 원이요. 3만 원이요. 다 획득했어요, 저희. 집에 가자! 아까 주신 그대로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2만 원 선배님에게! 3만 원! 3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사람 만들어따가니까. 저희가 사람 못 본 지가. 햇빛 못 본 지가. 햇빛 못 본 지가. 코엑스. 코엑스로. 고고고! 이제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돈이요? 천 원도 안 주시네. 천 원도. 저희 진짜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천 원도 안 주세요. 저희 만약에 편지를 쓰더라도 종이를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불안해, 막. 어, 불안해. 불안해. 하영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올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올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가 몰래 쫓아가서 돈 뺏어 놓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거?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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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요? 갈까요? 괜찮은 거 보면 뭐 어렵게 일었네. 내려주시면. 바로 가지지 마. 좀 빨리 가요. 바로 가지죠, 지금. 지금 빨리 가요. 일정하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고고! 고고! 안녕! 지금 분명히 조테인이라면 지금 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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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쩌고 할 거야. 뭘 분명히. 불안한데. 빨리 불안한데 이거. 야, 우리 뭘까 사랑하네. 분명히 돈 뺏으러 온 거예요. 돈 뺏으러. 왜 귀찮아. 가, 우리 어머니. 큰일이야! 간다. 진짜. 고고고! 겨우.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